제가 지금 SQ 미스트를 제가 이제 협차를 받았는데요. 어우 너무 상쾌합니다. 아 그리고 이게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. 자 보세요. 청정 안반술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 그걸 보내줬어. 이게 뭐야? 옳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옳로 코믹스! 열랄랄랄랄랄랄랄! 네 여러분 양아치가 된 옳로박입니다. 태촌 씨가 제 머리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줘가지고 요즘에 양아치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요. 제가 재밌는 몰카가 생각이 났습니다. 뭐냐면 SQ 미스트라고 광고 대가 없이 물건만 협찬을 받았습니다. 제가 몰카를 위해서. 자 그래서 어떻게 몰카를 할 거냐면요. 친한 형이 미스트를 협찬해준다고 제가 꼬셔서 이 미스트를 줄 겁니다. 그리고 이 미스트에 들어있는 무균수를 넣는데 이 무균수가 굉장히 몸에도 좋고 정말 청정 안반수에서 뽑아낸 무균수다.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미스트를 병맛으로 치워달라고 할 겁니다. 이 물은 정말 먹어도 좋고 피부에 더 좋다.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유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 잘 찢고 나서 이 물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했을 때 제가 저희 집 병김물을 바꿔치기 위해서 넣어놨다 했을 때 그 반응을 볼 건데요. 실제로 병김물은 넣지 않고 실제 쓰는 무균수를 넣어서 엎뿌리게 할 겁니다. 제가 요즘 최충허한테 많이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친구들한테 하기 전에 최충허한테 또 저희 실험지 1호한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최충허 요즘에 아주 재미가 좋지? 오케이 한 번 두고 보자고. 바로 한 번 가봅시다. 열라라라라. 열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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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된다. 뭐야? 어 왜죠? 상규 형이 안 좋아하니까 미스트 쓰라고 보내줄게. 이거 써. 어 뭐야? 나와? 갑자기 자동이야? 자동이야? 아니 이거를 그냥 인스타에 영상만 올려주면 된대. 나는 찍었거든? 그래서 너 이거 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그리고 너 그냥 인스타에 막 올려주면 돼. 그리고 너 이거 쓰면 돼. 이게 무증수가 아래스카 청정 안반수에서 뽑아 올린 물을 또 무균 처리를 한 거야. 아예 살균 처리를 해버린 거야. 어. 이거 넣어서 쓰면 되는데. 아 이따가? 오. 자라야. 충전 시기지? 응. 이거 너무 눌러붙여. 어. 어. 그래서 이 물 먹어도 되고. 먹어도 돼? 어. 먹어도 되고. 피부에도 엄청 건조한 거 없어지고. 너 걸로 찍어 줍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튜브 욜로 코믹스의 욜로충호입니다. 제가 지금 SQ 미스트를 제가 이제 협차를 받았는데요. 이 미스트가 알래스카 청정 안반수로 만든 무균수라고 합니다. 요걸 여기에 넣어서 쓰시면 되는데요.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예요. 자 한번 보시면은. 자 오우. 너무 상쾌합니다. 좀 더 이제 병맛스럽게 입에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해줘요. 어. 아 그리고 이게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. 자 보세요. 음. 음. 아 입안이 산뜻해진다. 아. 너무 피부가 촉촉해진 거 같고. 이걸로 제 피부가 앞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한번 뿌려드릴까요? 음. 너무 Pattern ultühl Years 마지막으로 엄청 뿌리면서 마무리. 여러분들 SQ 미스트와 함께 여러분의 이쁜피부를 타꾸세요. 官회ITE 네 근데interview 상캐해. 꿀피부. 오오. 상추 sl Limper 상추어졌어. ooo.... SQ 미스트. 우리가 해가지고 좋은 건데? 아 맞다. 그리고 상규 형이 물을 사람들이 못 믿을 수 있잖아. 청정암반수를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 그걸 보내줬어. 아 그거 현장에서? 어. 이게 뭐야? 당신이 지금 쓴 무균수. 청정암반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청정변기물로 만든 무균수. 얼굴 가득 이 무균수를 뿌려버렸죠? 평소에 청소를 잘 해놓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. 그래도 미안. 이거 하냐? 이거 이걸로 한 거야? 과장? 네가 나 대가리털 이렇게 만들고. 무사할 줄 알았냐? 너가 내 대가리털을 이렇게 만들고. 무사할 줄 알았냐, 이 놈아. 우리 집 병기 청정암반수. 욜로하우스 무균수. 미쳤나 봐 진짜. 병기 불어나면 어떡해. 형 이거는 너무 세잖아. 피부가 좋아지는 듯한 욜로하우스. 병기 암반수. 아 형 이거 진짜 손 넘어왔다. 이거 어떡해. 나 얼굴 다 불었어, 마셨어 그러고 나. 얼굴이 더 좋아 보여. 아 뭐가 좋아 보여, 병병아. 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. 병기물 세균 엄청 많단 말이야. 아니 내가 깨끗하게 닦아서 한 거야. 아니 그래도 눈에 안 보이지. 저거 깨끗이 해도 그냥 세균이라고. 완전 세균 영월이야. 10번 닦았어, 10번. 10번 닦았어. 아 10번 닦아? 그냥 세균이 없어지냐고. 나 뜨거운 물로 빡빡 닦았어. 아니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세균이 아니야. 병기 있는 게. 아 씨. 죄송합니다. 몰카 산업. 아 나 진짜. 아니 진짜. 아니 이봐요. 진짜 이거는. 아이씨. 아이씨. 앞으로 이지 말라고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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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알았어 제발. 알았어 제발. 알았어 제발. 아니 탈색 안 해서.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? 뭐 이 새끼야. 아니 탈색은 이게 재밌기라다니. 아니 나 양아치야. 아니 양아치도 이건 아니고. 양아치라고 뭐. 하지마. 제발 하지마. 나 양아치라고. 움직이지 마. 알았어 알았어. 움직이지 말라고. 트월킹해. 트월킹하라고. 트월킹해. 아 씨. 트월킹해. 뿌리지마 진짜로. 알았어 뿌리지마. 내려놔. 내려놔. 그 위험한 걸 내려놔. 설마 그래도 내가 병깃물을 뿌렸겠냐. 아 영상 뭔데. 내가 이거 하나 따로 따놓은 거야. 이거는 진짜 무기운수. 아 진짜야 뭐야. 진짜로. 무기운수. 두 개 있었는데 내가 하나만 썼잖아. 이거 진짜야? 이거? 봐봐. 어? 싼 듯해. 어? 진짜래? 진짜라니까. 아이씨. 너한테 먼저 내가 실험을 해봐야 또. 아 뭘 실험을 해 나한테 그만. 아 이제 또 박예한 씨 오니까. 박예한 씨 우리가 밥 사주기로 했잖아. 그래서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해서 한차로 가자고. 이한이한테도 이거를 협찬을 해줄 겁니다. 아니 왜 혼자 맨날 계획 세우고. 왜 나한테 못 시켜요. 오케이. 다음을 준비해보자고. 와아아아. 옳이 갈라아. 으으윽. 오케이. Kampf ξ 하하하하하 일부 하하하하